초여름 건강관리. 무엇보다 음식의 균형이 중요한 법. 몸에 좋은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영양만점 생물이 있었으니 바로 바닷속을 유연하게 헤엄지는 바다의 황제 문어. 문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간의 해독을 돕는 등 많은 효능을 가졌는데요. 중국 쪽의 문원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자보강장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로가 누적이 돼서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졌을 때 세포의 재생 능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자양강장제 문어로 만든 다양한 보양요리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인천 부평으로 찾아간 첫 번째 문어요리. 이미 가게 하는 만석. 여기 건강 생각한다면 여기 주기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건강 생각한다면 꼭 찾아와야 한다는 이 요리. 손님들 시산 집중. 임금님 수라쌍도 부럽지 않다는 정갈한 한상. 바로 문어 해물보쌈. 문어부터 시작해서 아기 보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다양하게 즐기니까 마음까지 풍족해진 것 같아요. 상탈이 휘어지겠다. 탱글한 문어부터 시작해 갑오징어 아기 수육, 편육과 수육에 제철 해산물까지. 이 모든 것을 한상에 즐길 수 있다는데. 음, 맛있어, 맛있어. 문어가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데 이거 한 마리 다 먹고 젊어지려고요. 아, 진짜 짱입니다, 짱. 푸짐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맛도 일풍. 손님들 젓가락 공세 끊이질 않는데요. 보쌈 고기에 통통한 문어살 한 쌈 입에 싹. 문어와 보쌈의 운명적인 만남. 그 속사정을 다 헤쳐봅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셰프의 문어보쌈 한상. 조영철 사장님. 그런데 대낮부터 칼을 든 사장님.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꽃문어 만들고 있어요. 꽃문어요? 네, 꽃문어요. 꽃처럼 예쁘게 피어난 오똥통한 문어. 이 꽃문어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닌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온 듯한 문어. 깨끗하게 세척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판에 껄이 있어요. 그래서 껄떼주는 작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어를 삶아줄 차례. 그때 사장님 큰 냄비에 넣는 이것은? 사장님, 방금 넣으신 게 뭐예요? 녹차 티백입니다. 티백을 왜 넣는 거예요? 아, 문어 고유의 맛을 살리기 좀 비해서 녹차의 향이 속까지 촉촉하게 스며들어 문어 본연의 맛이 더해집니다. 곱게 삶아진 차주빛깔 문어. 한 송이 꽃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순간. 또다시 냄비 썩으러 투척. 두 번 나누어 적당한 시간 데쳐내는 게 야들야들한 식감의 비법. 도쌈고기와 편육도 매일 직접 만드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돼지고기 수육. 하루 세 번 나눠 삶아 따끈한 온기 품은 돼지고기 수육 대령이요. 직접 굳힌 부드러운 편육도 예쁘게 올려주고 바다의 향 가득 담은 해산물찜까지. 아귀, 전복, 새우, 홍어, 멍게, 가리비, 피꼬막, 간제미 등 십여 가지 해산물 모두 사장님 손을 거치는데요. 사장님, 힘드시지 않은데요? 저도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비싼 돈을 주지 않고 손님들에게 대접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줄 요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들 왕 대접해주는 문어 해물보쌈 한상.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도 한몫합니다. 처음에는 예쁜 모양으로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식사하실 때는 좀 드시기 편하게 잘라드리고 있어요. 정성 가득 신선한 해산물 잔치에 손님들 웃음만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푹 빠져버린 천상의 맛. 건강하고 맛있는 문어 해물보쌈입니다. 다 맛있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문어 맛있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문어야. 양도 많고 푸짐한데 다 싱싱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20년 경력의 명 셰프 사장님 손에서 만들어진 문어 해물보쌈. 다채롭고 건강한 한상. 효자 요리로 인정합니다. 맛있고 귀한 손님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분위기도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문어 해물보쌈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초여름 보양식으로 재격. 꽃처럼 피어난 문어와 보쌈. 해산물의 운명적인 만남. 문어 해물보쌈입니다. 두 번째 문어 요리를 찾아간 서울 종로. 이리저리 헤맨 끝에 입구에서부터 대왕 문어가 맞이하고 있는 맛집을 찾았는데요. 365일 문전성시 이룬다는 이곳. 보양식 하면 이 집이죠. 제가 몸이 좀 허해졌다 싶으면 꼭 이거 먹으러 옵니다. 몸이 허할 때면 먹어야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거대하고 둔탁한 몸집. 손님들 기겁하는 이 녀석은? 바로 생문어. 그리고 문어 잡는 야무진 손의 주인공.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 맞습니다. 문어 요리의 진수, 함상희 사장님. 저기서 문어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거에요? 네, 이 요리는 생문어 해천탕입니다. 살아있는 문어가 팔딱팔딱 지친 몸에 활력 가득 불어넣는 이 요리. 진짜 살아있네. 문어 해천탕 드시겠다. 이거 되게 순선해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좀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뭐 먹어야죠 맛있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뜨끈한 육수에 빠진 다양한 해산물과 싱싱한 문어. 바다에 영양 가득 담은 문어 해천탕. 그 위험에 손님들 기대감 소직 상승. 초장하고 아삭이 치약에 따라서 골라드시면 돼요. 초여름 건강 책임진다는 보약 만점 문어 해천탕. 건강한 문어 해천탕의 비결 알아봅시다.